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41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화성시 양감면 4창12 456단지 171평 정도의 토지이고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매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농가주택 대지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A라고 찍힌 부분 자체가 농가주택이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인근의 향남 특지개발예정지구, 위쪽으로는 동탄세교 특지개발예정지구, 아래쪽으로는 평택국제신도시가 있고요.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향남 특지개발예정지구의 역사가 들어올 텐데요. 보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개발지 부분 자체가 주변에 있지만 이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또한 개별적인 물건 자체의 특성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는 이 집과 옆에 있는 창고 부분 자체가 현재 원지수의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주변에 지금 가격대가, 단도주택으로서 가격대가 2017년도에 평당 110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17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19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농가주택을 직접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리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현 지금 가격 부분 자체의 시점에서 매도 후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시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올바른 투자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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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